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여기도 카메라가 있군요! 나는 여기 오자마자 하는 게 있지! 여기 오자마자 하는 것은 와이파이! 밥 먹을 사람! 나요! 밥 먹자! 한국 사람은 김치하고 밥핀이죠! 내가 주네야 네가 좋아하는 남들 있다! 맛있게 먹겠습니다! 첫 팬미팅입니다! 일본에서 아이콘으로서의 첫 팬미팅이라고 하시죠? 꼭 기대해주세요! 첫 팬미팅! 오늘 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줄 사랑하는 줄 오늘 따라 네가 여자로 보일까 진짜 너에게 빠지는 줄 진지마 absolut 당장 ream 준비해 있습니다. 대기실에서도 엄청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준혜야, 대놓고 한 번 해줘. 뭐? 노래. 아, 나 몸소까지 주네, 노래하네. 확 들어와서 그런데 못 들어와. 날씨가 늘고. 준혜야, 대부분이 나를 놀라요. 한 개와 함께 또. 남자로. 남자로. 여러분들, 오늘 2회 공연이에요, 2회. 네. 저희 에너지가 넘치죠? 남자로. 머리 완전 라면 머리 같네? 여기 보시면은 이 대기실 남는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, 이렇게. 다 같이 옥목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. 요즘 저희는 옥목을 밤이 불었어요. 네. 옥목, 옥목 재밌더라고요. 이 장면. 타ienst. 그 외장 만남, 치가 여기있습니다. 하하하하. 아. 두. 와, 쉬어야 돼. 아, 하하하하. 아, 하하하하. 다시 오고, 막 cha. 하하! 이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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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왜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줄 알았죠 오늘따라 네가 연자로 보일까 점점 너에게 빠지는 줄 알았지 저ellt은 쓸데요 정답! 팬미팅이 재미있게 끝난 것 같습니다 진짜 재미있어졌구요 감사합니다. 엄청 재밌었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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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! 사랑해! 감사합니다! 아쉽다! 고생했다! 아쉽다! 땀 보이시죠 지금? 울었어요? 지금 땀 아니니까... 고생하셨습니다. 마음을 더 잘 공부하시죠? 일본 포미팅 맞추고 한국에서도 뵙겠습니다. 네!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나고 있고 방방뽑뽑 겔레비 쇼타임! 나도 대신 도와주